Q. 이거 뽑으면 유튜브 각이네 야 이거 뽑으면 유튜브 각이다 진짜로 슬슬 시작 그나마 신경식 점학 88이네 에잇 진짜 열 7번? 오어 7번 나이스 우와 배운사람이구만 역시 요고 요고 부단 저택택 타이거짓 오 여기서 일팔이 나올까 여러분? 여기서 1,8이 나올까? 잠깐만 꽤 좋은데? 꽤 좋은데 이거? 와 스탯 미쳤다 이거 와 잠깐만 스탯 미쳤는데 완전히? 우익수? 와 이거는 일단 웨하수가 소나석, 전준우 전하지 않은데 이게 소나석을 뺄만큼인가? 노노에요 아 노노야 노노 아 노노야 오케이 요거 단일연도 여기서 기아하면 나와주면 땡큐인데 여기서 기아하면 나와주면 땡큐인데 오 물어볼 잠깐만 마지막 한 번 더 한 번 들어와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서초 여기서 조교현을 뽑는 용자 누구인가? 여기서 조교현을 뽑는 용자 내가 그 번호를 선택한 사람한테는 내가 유튜브 레이저를 드리겠습니다 성의있는 댓글 뽑기신 믿어라 7번이다 다양다양TV님의 7번을 제가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림도 없다 어림도 없었음 스타조합 골든글러브가 나왔다 삼누수긴 하지만 골든글러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안치용도 의견이 꽤 좋다 이 둘 중 하나를 뽑을 용자가 있는가 빱궁 잘생김 자 빱궁 잘생김 아주 똑똑한 사람이네요 여기 두 명이네 불토리 이은경 잘생긴 빱궁 똑같은 의견이고 2번 똑같았어요 2번이 뽑힌다면 이 둘한테 제가 매니저를 드리겠습니다 어림도 없다 여기 와 한 번 더 가 한 번 더 가 마지막 스타조합 여기서 양준욱을 뽑을 용자 있는가 4번 뽑으면 투자됐나 했어요 고혁이님 믿어보겠습니다 어림도 없다 진짜 마지막 한 번이다 나 이제 포기할거야 이제 안다운 포기한다 이제 어림도 없죠 아 그럼 끝을 보자 여기 가다가 끝장전이다 끝장전이다 누가 이기나 보자 끝장전이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누가 이기나 봐 끝장전이야 이제 뒤에 없어 이제 와 양의지를 뽑을 용자 있는가 나둥이님이 2번 제자리를 요청할 겁니다 갑니다 날이 부었다 와 와 와 우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살짝 애매하네 이거 곧 핫디러 올텐데요 몰라요 그런거 그런거 모릅니다 암만 보고 살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거 뽑으면 유튜브각이다 진짜로 야이씨 이거는 진짜 레알 유튜브각이다 제자리입니다 중간고사 찍어서 98마랐습니다 이게 중간고사가 900점 만점 아닙니까 900점 만점에 98점이 너무 낮은거 아니에요 이거 9과목이잖아 9과목 그래 한 번 믿어볼게 그래도 골골 뽑았어 칭찬해 여기있다 김주경 매니저 받아라 너가 오늘 방송을 살렸다 앞으로의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김주경이 만든거다 찬양해라 김주경 바랄무 알아라 해줘 엽르 암무지 아멘 엽르 엽르 암무지 엽르밋 감사합니다.